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7월 3일입니다 날씨가 엄청 더워요 하반기 커리큘럼 소개를 좀 할까 했는데 커리큘럼 파이널 특강 빼놓고는 대부분 다 모의고사거든요 지금 올바운드 절반 정도 넘어섰고 그래서 그래서 모의고사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학습법을 좀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자 근데 이 하반기 모의고사 학습법 이 커리큘럼 생명 1, 2 다 할 거야 자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이 모의고사는 수능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그거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의 유형의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에 대비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예측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런 모의고사는 이러이런 예측 하에 준비된 거야 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도 수긍이 되고 아 그래서 내가 이런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모의고사 학습법 모의고사 커리큘럼 소개하기 전에 내가 올 수능 생명과학 1, 2가 어떻게 될지 조심스럽지만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워낙 급작스러운 교육당국의 수능 정책 변화가 좀 있어서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는 100%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50% 확률 맞을 수도 있고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제가 상반기에 6월 모평을 예측하면서 아주 혼자 또는 다른 과탐선생님 같이 하기도 했었는데 계속 여러 번 떠들었던 게 있습니다 3월달 말에 교육당국에서 특히 평가원장 나오셔서 그분이 킬러 문제를 안 내겠다 그런데 적절한 변별력은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애들아 킬러 안 낼 것 같아 가학에도 돌연변이 공부해 그런데 그게 6월 모평에 맞았어요 그래서 가학에도 돌연변이 굉장히 쉽게 냈고 전반적으로 킬러가 없는 건 맞았지만 제가 틀렸던 것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냈어요 제가 보기에는 킬러 문제는 좀 배제하더라도 난이도를 쉽게 내더라도 이 난이도 전반적으로는 준킬러를 강화해서 이게 좀 적절한 변별력을 확보할 줄 알았는데 6월 모평이 생명과학 1, 2 모두 너무너무 쉬웠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단 말이지 그런데 전반적인 트렌드는 맞았습니다 킬러를 안 낸 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능도 또 제가 주의심스럽지만 지금까지 정보를 갖고 예측하려고 하는데 100% 자신은 못하고 누구도 그건 자신은 못하겠죠 왜 평가원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요 평가원 출제위원들도 아직 선발이 뽑히지 않았어요 누구도 이거는 장담 못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기조를 보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저희 강사들의 이제 마트반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불안해요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변화가 돼가지고 저 공부 방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좀 꽤 많이 해서 제가 좀 나서서 이걸 좀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 근거 하에 수능 경향 난이도 예측 근거 하에 모의고사 학습법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으니까 알겠지 서두가 좀 길었어요 자 선생님 모의고사 커리큘럼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원은 좀 많아요 단계별 모의고사 그리고 정규모의고사 이건 마지막에 설명을 할게요 생명과학 2도 이번에 뭐 커리큘럼까지는 아니고 전년도 작년에 모의고사 합본 형태로 내가 요거를 8월 달에 내놓을 겁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거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요 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6월 모평 요거 어떻게 나왔는지 요걸 설명을 하면서 올 수능을 좀 예측하려고 합니다 자 6월 모평 과학탐구 쭉 등급컷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확정된 거죠 자 1등급컷이 47, 45 생명과학이 50입니다 지학은 47이고 2는 좀 이따 보고 생명과학 1은요 50점 요거 받아야 1등급 이거 하나 틀려버렸을 때 2등급으로 떨어집니다 오케이? 굉장히 쉬웠다는 얘기죠 1등급컷이 50이 나온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가끔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너무너무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투과목도 같이 비교를 해보면 투과목들은 전반적으로 등급컷이 낮아요 특히 지구과학 2는 29까지 떨어졌죠 생명과학 2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37 2등급컷을 보면 절반 반타장만 해도 2등급이 나오는 정도예요 투과목은 전반적으로 등급컷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안 했다라고 했을 때 등급컷이 낮을 수도 있고 또는 시험이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등급컷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 6월 모평 투과목은 어렵지 않았어요 정말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진짜 원만큼 쉬웠어요 그런데도 이게 다른 투과목들도 다른 과학탐 선생님 내가 여쭤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쉬었대요 학생들이 공부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투과목 응시한 학생들의 평균적으로 학습 능력이 학습도는 양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서울대학교가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이고 영향력이 크단 말이죠 근데 작년과 달리 올해는 과탐 2 필수 지정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투과목 선택을 안 하면서 상위권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투과목 학생들의 공부량이 떨어져서 평균이 떨어진 게 맞습니다 원은요 특히 다른 과목 얘기 안 할게요 다른 과목 비교해서 생명각 원은 50평까지 됐다는 얘기는 이것도 올라간 이유는 너무너무 쉬워서 그래요 시험 자체가 너무너무 쉬웠어요 이거는 이런 수가 되게 많거든요 생명각 원은 투에 비해서 모집단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작년과 올해 재작년과 올해 근데 너무너무 쉬워서 이랬어요 알겠지? 이 얘기도 조금 민감하지만 얘기 좀 할게요 원점수 만점 받았을 때 그 상대평가 점수 상대평가 점수는 백분위와 표준 점수가 있습니다 다 알죠? 백분위는 많은 대학들이 백분위를 적용하긴 하는데 보통 지방대학들이 좀 많이 해요 근데 지방대학들 중에 의치한약수 대학들도 백분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커요 표준 점수는요 서울대학교가 대표적으로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상대평가 점수야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걸 따지는 점수인데 서울대 말고 나머지 인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들은 이 두 개를 합친 변환표준 점수를 많이 반영을 합니다 적절하게 이제 거기에 섞여 있는 그런 점수인데 하여간 그래서 이 두 개의 지표가 중요해요 성적표에 나와 있죠 이 점수는 생명각 원 보겠습니다 만점을 받아도 백분위가 97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만점 받으면 대부분 100이 나왔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99 나왔지 97은 너무나 이례적입니다 투 과목은 전부 다 100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표준 점수가 생명과학 1 원 점수 만점 받았을 때 66입니다 2랑 비교해 볼까요 86, 93, 90 G2는 98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시험일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를 지원했다 그러면 내가 생투를 해가지고 만점 받은 학생과 생원을 통해서 만점 받은 학생은 66과 90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수 차이를 나타내요 G2와 생원 그러면 더욱 큰 차이가 벌어지고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내가 생원을 다 만점을 받아도 근본적으로 차별이 생긴다고요 이 정도 점수 차면요 표준 점수 상으로는 이건 대학교 합격을 완전히 결정하는 거고요 변환 표준 점수로 바꿔도 그렇고 백분위로 바꿔도 이거는 엄청난 영향입니다 즉 이번에 투 과목은 약간 속성이 다르긴 합니다만 서울대의 정책 변화 때문에 이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원과목 특히 생명과학원은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올 수능은 생명과학원은 난이도를 육모보다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당국에서 아무리 킬러를 뺀다고 해도 킬러를 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불공정한 근본적인 차별을 그대로 방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난이도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투과목대가 있다 또 다른 식으로 좀 얘기 좀 할 겁니다 하여간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한 생각 아니죠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육모보다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인원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인원수를 얘기하는 이유는 생명과학원은 육모가 12만 4천명이거든요 지약이 12만 8천 물론 하나도 꽤 많고요 투과목은 몇 천명밖에 안 돼요 제일 많은 생명과학투가 6천명이라고요 그럼 이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투는 그 응시생 모집단의 실력과 평균 요거에 따라서 또는 상위권이 좀 들어가거나 하위권이 빠지거나 이런 100명 200명 그런 인원의 입출입에 의해서도 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1등급이 4%잖아요 아마 이게 나중에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6천명이라고 해도 한 200명 그 정도만 상위권이 들어오거나 상위권이 빠져도 확확 바뀔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더 얘기할 거고 근데 1은 안 그렇다고요 이거는 학생들 모집단이 공부를 안 한다 얘기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생 1은 육모가 너무너무 쉬웠어요 쉬워도 너무너무 불공정한 수능을 그 균형을 깨트릴 만큼 쉬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참고로 더 얘기하면 이게 2023은 작년인데요 생원은 작년보다 올해 육모가 더 많았습니다 인원이 2에서 좀 넘은 게 있어서 그래 그리고 이 생원은 9모 수능으로 가면서 인원이 늘어나요 이 늘어나는 건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더 합류해서 그런 겁니다 1과목은 전반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고 2과목도 이거 잘 보세요 2를 또 관심이 있어서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또 1만 하는 친구들이 2에 비해서 불공정한 게임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살짝 봐드리는 게 좋아요 2과목은 작년도를 보면 7900이거든요 육모가 올해는 6200이라 작년보다 올해 2과목 인원이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또 보면 육모, 구모, 수능으로 내려가면서 뚝뚝 떨어집니다 2과목은 이런 얘기가 조금 2를 선택한 친구들한테 신뢰가 될 수 있겠지만 처음에 그냥 고3 때 내신용으로 2과목을 보통 하잖아요 고3 처음에 그래서 2를 내가 학교에서 내신용으로 선택했는데 어? 내가 이거 한번 육모에 한번 응시해 볼까라고 하는 그냥 참여정신으로 소위 말하는 올림픽 참여에 의미를 둔다 보이는 얘기하잖아요 올림픽 정신으로 그냥 본 친구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여러 파악 때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어? 2 어렵네? 빠지는 친구들이 있다고 즉 2과목의 진심이 아닌 그냥 한번 참여정신으로 했던 친구들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빠집니다 올해도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올해는 변수 하나가 추가가 돼서 역으로 안 빠질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왜? 표점이 아까 대박이 났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친구들이 어? 표준 점수가 이렇게 대박이면 2가 더 유리하겠네 그래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확하게 나는 예측은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그런데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3천 명이 떨어졌잖아 작년에 육모와 수능이 올해도 줄어들 가능성은 높긴 해요 하위권은 줄고 사위권은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예측은 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육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좀 했고요 다시 한번 생원은 너무너무 쉬웠다 생투는 서울대 전형 변화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자, 수능과학을 이제 생명과학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올 수능과학탐구는 예측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당국에서 수능정책을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과학 2과목의 전형, 서울대 입시 전형의 변화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놔두고 이거는 실컷 얘기했었으니까 이따 한 번 더 마무리하면서 얘기할 거야 2과목은 수능정책 변화가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거고 아주 전국민이 알 정도로 많은 이슈가 됐었지요 요거에 대해서 이 수능정책 변화의 가장 큰 주제는 뭡니까? 킬러문항 배제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왜? 알다시피 생명과학이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서 학생들을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생명과학 1, 2 전부다 그래서 몇 년 전에, 2년 전에는 생명과학 2에서 오류 논란이 있어서 행정소송까지 가고 아주 큰 이슈가 됐었다고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런 문제는 좀 배제돼야 돼요 가게도 도리무지도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 거 좀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급작스럽게 해서 조금 그런 게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 개인적인 주관을 좀 얘기했는데 이런 변화들 때문에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6월 모평의 성적 결과와 인원수 변화 그리고 교육당국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그 정책의 변화 예고를 통해서 보면 적어도 국어, 영어, 수학, 다른 과학은 얘기 못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생명과학 1, 2의 변화는 조금이나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 30일 가장 최근인데요 오늘은 7월 3일입니다 7월 3일 며칠 전인데 교육부 장관께서 나오셔서 수능 출제 방향을 이제 경향을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총정리된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키워드만 땄습니다 잘 봐 각 과목별로 영역별로 그랬는데 이제 생명과학 과목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최고난도 킬러를 한두 문항씩 배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저는 찬성합니다 공교육 외의 문제가 킬러 문항이라 이거야 즉 학교 수업, 교과서 중심으로 또는 EBS 중심으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할 만한 문제를 킬러라고 어렴풋하게 정의를 내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률이 낮은 것 교과 한두 문항씩 빼겠다 이거야 그러면 딱 예상이 되죠 생명과학 1에서 가계도와 두림변이 이거를 배제하겠다 이거야 안 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난이도를 좀 낮춰주겠다는 얘기죠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오케이? 근데 이거는 저는 벌써 3월 달부터 얘기했었던 거라 급작스러운 변화는 아닙니다 적어도 생명과학 공부하는 여러분들과 저한테는 생명과학 2 하디바인 2년 전에 오류 논란 났었죠 그렇게 극단적인 난이도의 문제는 좀 배제하겠다 이거야 또 코돈출원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정말 악명이 아주 많이 나있는 그것도 난이도 낮출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이제 생명과학 2에서 킬러문학이라고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원과목은 아는데 2과목은 예시문학으로 보여줬는데 육몽에 나왔던 염기조성계산문학 있어요 그거 킬러문학이라고 지정하셨거든요 그런 거 난이도를 좀 쉽게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거 근거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측이 됐죠 자 근데 이거를 배제한다고 하니까 언론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십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그럼 킬러문학을 배제하면 너무너무 쉬워져서 변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신 준킬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지난 3월 달 발표를 보고 준킬러가 강화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유모에 그렇게 안 나왔고 근데 교육부 장관께서 얘기하십니다 준킬러를 늘리지 않겠다 킬러를 한두 분항 정도 배제하면서 그거를 메꾸려고 준킬러를 늘리진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로운 유형도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 생명각 1 기준으로 가자 생명각 1 기준 13 플러스 7이야 이 7문제가 출원정분항으로서 전반적으로 어려워 13문제가 내가 말하는 개념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쉬워 근데 이 출원형 중에도 7문제가 5문제는 할 말했고 2문제가 이 5문제가 준킬러고 2문제가 킬러였거든 근데 이거를 준킬러로 내리면 7문제가 여전히 출원형으로 나오면서 준킬러가 7문제에 유지되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준킬러 난이도를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리지도 않고 킬러 문제를 준킬러 수준으로 낮추면서 이 정도 하는 수준에서 내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13 플러스 7 구조에서 이 7문제에 킬러 2문제를 배제하겠다고 하니까 이 정도 수준도 내지 않을까 알겠어? 근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십니다 변별력을 확보하겠다 변별력이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상위권 학생들 한 1%, 2% 말해봤자 5%의 변별력이고 나머지 학생들 95% 이상 97,8% 학생들은 변별이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오케이?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은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교육정책 당국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게끔 하는 거를 바라는 방향 같으니까 제가 그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적정 난이도는 유지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원 기준으로 요렇게는 4대 즉 13 플러스 7이고 이 7문제가 대부분 준킬러 또는 준킬러 이하 수준으로 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러나 육모보다는 난이도가 올라가야만 하지 않을까 왜? 불공정한 시험이 된다고 아까 내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투과목과 비교하지 않아도 물론 화원 지원보다 너무너무 쉬웠다고요 표점이 66점밖에 안 나왔다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게 중요한 지표가 돼요 왜? 평가원분들도 이거를 지표 삼아서 구모와 수능을 낼 거니까 69, 71, 72인데 이건 너무 낮았잖아요 99, 99, 90인데 97이잖아요 투과목과 비교하면 더더욱 이거는 불공정한 게임이 되거든요 아무리 만점 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장벽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다? 육모보다는 난이도를 올릴 거라고 그럼 육모는 어떻게 나왔는데? 15 플러스 5로 나왔죠 개념형이 15문제, 추론형이 5문제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두 문제 정도는 추론형 준킬러가 됐건 아니면 적절한 준킬러가 됐건 준킬러보다 조금 쉬운 게 됐건 두 문제는 늘어날 것 같다 작년 수능은 14 플러스 7에서 이 7문제에서 두 문제가 조금 어려운 17번, 19번이 어려웠거든요 도련변이랑 가기도가 그거보다는 좀 쉽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또 하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겠다 그랬습니다 생원 기준으로 작년 수능이 1등급 컷이 42점이었어요 재작년도 42점이고요 꽤 오랫동안 42점이었습니다 그런데 42점은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이 예상하기를 내가 종종 얘기했는데 적절한 1등급 컷은 45점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정기분포 곡소상에 괜찮아요 그런데 한두 문제를 더 쉽게 낸다 6모보다 조금 더 어렵게 뭐 그 정도 낸다 타입하면 45점 아니면 47점 정도가 1등급 컷이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요 이런 수준으로 13플러스치인데 7이 준킬러고 6모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작년 수능보다 조금 더 쉽게 그래서 45에서 47 정도를 맞춘다고 했을 때 이거는 큰 틀에서 교육당국에서 얘기한 킬러 문항을 낸 것도 아니고 준킬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적절한 변별력은 확보되고 공정성도 확보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하나 신유형을 내지 않겠대요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 그러면 개념형에서 완전 지업이나 새로운 자료나 또는 문제에서 새로운 유형들을 좀 내서 어... 이거로 변별을 확보할 것 같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신유형을 내지 않겠대요 그러면 이것도 크게 걱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완전 이상한 지역 이런 건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이 예측은 100%는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50% 조금 더 봐서 60% 정도 좀 맞을 확률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근데 전부 다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교육부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생명과학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과목 대비 변별력 확보를 좀 해야 되겠죠 적정한 표점과 100분위를 고려 그렇지 않으면 공정하지 못한 시험이 되니까 자 이거를 고려했을 때 육모보다는 어렵게 작수보다는 쉽게 아까 구체적으로 13 플러스 7 구조는 유지되지 않을까 적어도 14 플러스 6? 뭐 이 정도라도 오케이? 그럼 1등급은 45에서 47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만약에 올 육모처럼 또 수능이 나오잖아요 그럼 등급 블랭크 등급 공백이 생깁니다 육모보다 수능이 훨씬 더 학생들이 공부량이 늘어나요 그럼 지금도 1등급이 50인데 공부를 더 많이 하면 1등급 2등급까지 50이 돼요 그러면 하나를 틀려버리는 순간 3등급 내지 4등급까지 떨어져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아무리 킬러문이랑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더라도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난이도를 올립니다 육모보다는 어렵게 알겠지? 장년수로 보다는 쉽게 그 사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킬러는 배제하겠다 이게 아주 큰 정책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강하게도 도리문변인은 난이도를 낮출 걸로 예상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학습 방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3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던 기조입니다 모든 유형과 모든 난이도에 해당되는 문제를 전부 다 대비하자 킬러는 나오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준킬러 상 정도는 아니다고 최상까지는 아니지만 거기까지 대비하자 이거지 왜? 특히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럼 만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1등급 그리고 100분이나 표준점수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요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나는 1등급이 목표야 그랬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강하게도 도리문변인이가 극단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두 문제를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가하게도 도리문변인이가 쉽게 낼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런 유형들까지 싹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점 받아야 돼요 그리고 혹시 2등급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가하게도 도리문변인을 잡아줘야 혹시 모를 다른 개념형이나 다른 유형에서 킬러 준킬러 문제에서 추론형에서 혹시 실수하더라도 2등급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거죠 47점이 1등급 컷이라 그러면 2등급 컷은 45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두 문제가 아닌 세 문제 틀려버리는 순간 쭉 떨어집니다 3등급이 돼요 등급이라고 하는 건 수시에 또 중요하잖아요 수시에서 그래서 모든 유형과 난이도 이걸 다 대비해서 공부해야 된다 가하게도 도리문변이 어려서는 안 할래요 그러지 마시라고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전반적으로 그래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 특히 실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묵묵히 공부하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실수 없을 정도로 해야 되고 중위권 학생들은 어떤 기회야? 그래도 쉬워질 것 같거든요 킬러들을 좀 낮추니까 한두 분항을 오케이? 그러면 빠샤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야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나도 열심히 하면 유전 가기도 도리문변이까지 다 해서 하면 만점도 가능하고 1등급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화이팅 기회예요 자, 생명과학 2 예측 자, 이건 서울대 이 기조 변화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 소수니까 응시생이 적정표점 너무 높은 거 좀 떨어뜨려줘야 돼요 그리고 상하위권 입출 아까 말했죠 하위권 학생들이 올림픽 정신으로 투를 받던 친구들이 빠져나간다고 그 트렌드 오래 있을 것으로 그래도 조심스럽지만 예상해보고 빠져나가고요 사회권 학생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 나 작년에 2 봤는데 제휴생인데 2 너무너무 싫어서 오래 안 하려고 해 근데 보니까 2 과목이 표점이 대박이네 서울대 가려고 하는데 이거 나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고 하위권 나가면 전반적으로 또 요동을 칠 거예요 시험법이 더 확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육모가 평가원 입장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되는 시험이야 그 성적이 그런데 육모는 말이죠 과학2 생2 뿐만 아니라 다른 2도 전부 다 범위가 전반부예요 근데 생명과학2의 후반부에 또 어려운 게 또 몰려 있어요 분류 암기가 많아요 진화 중에 하디바잉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명공학이 마지막에 있는데 거기에 제한요소 유형도 많이 어려워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면 난이도가 또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가장 큰 건 이겁니다 적정 표점을 유지해야 돼 내려야 된다 이거지 G2 98 생2 90 이건 너무했다 이거지 역사상 이런 표점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원보다 더 조심스러워요 육모 난이도를 유지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자 표준점수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전체 학생 응시생이 있는데 이게 평균이에요 여기서부터 만점자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갖고 이 표점이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육모가 육모가 객관적으로 생명과학2도 많이 쉬웠다 그랬죠 되게 쉬워요 작년 육모 재작년 육모 보다 더 쉬워요 근데 너무 객관적으로 쉽기 때문에 이걸 난이도를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학생들 평균은 더 떨어진다고 근데 만점자들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폭이 더 커지니까 편체가 더 커지니까 표점이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평가원분들이 고민하겠죠 구모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어 그러면 그대로 쉽게 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 사위권은 유입되고 하위권은 빠지고 그럼 집단 전체 응시생의 평균 실력은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보통 투과목은 고3 때 처음 들어와서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아직 학습량이 충분치 않았어요 3,4,5 한 5개월 정도 보고 6월 초에 시험을 본 거였거든요 근데 6월부터 수능까지 또 공부를 애들이 많이 해요 진심인 애들만 남아서 그럼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투과목 몇 년 그랬어요 6월 모평의 문제와 수능 문제가 난이도가 비슷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육모에서는 정답률이 한 50% 되는 게 수능에는 정답률이 70% 80%가 나와요 실력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갈 거를 평가원이 알아요 옛날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육모 난이도를 유지해도 전반적으로 실력이 올라가니까 이 표점은 다운될 가능성이 크다고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그렇게 될 거예요 같아 내 예상이 근데 자연스럽게 난이도 상승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상위권 학생들 입출입이 좀 많이 일어나면 구모를 한번 보고 난이도 조정을 한번 더 할 거고 또 하나 시험 범위가 후반부까지 되면 자연스럽게 어려워져요 전반부를 육모 수준으로 낸다고 해도 후반부 나머지가 있잖아요 그럼 후반부에 있는 아까 말한 여러 어려운 주제들 유형들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육모 수준 후반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좀 올라가는 그런 정도 여기까지 예상이 됐나요? 그래도 작년 수능보다는 쉽습니다 이것도 교육당국에서 얘기한 정책 변화의 큰 주제 킬러를 배제해라 거기서는 얘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킬러를 배제해야 돼요 아까 세워도 얘기한 것처럼 코든추는 악명이 높죠 하디바이는 2년 전에 오류 논란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게는 이슈가 됐었던 그런 거라 이거는 쉽게 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당국에서 킬러문학 예시로 보여준 게 염기조선 계산입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걸 또 짚어주셨어요 정감율이 낮아서 그랬던 것 같아 육모나 낮았던 것 뿐인데 그러니까 이거 포함해서 이 3개 중에 이 한 2개 정도는 좀 쉽게 내지 않을까 이 염기계산은 지난 육모 수준으로 내도 학생들이 나중에 많이 맞춰요 50% 이상 맞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난이도 킬러들의 난이도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수준 작년 수능보다는 좀 쉽게 그렇게 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럼 표점도 안정화되고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향 작년 수능 난이도와 유형 생투는 한 5년 내 유형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문제들 유형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작년 수능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정도 공부하면 이 정도를 기준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차고도 넘칠 수준이 아닐까 이번 수능 대비로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시기에 투과목 표점 대박이라 나 바꿀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신 있으면 그리고 소신껏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바꿔도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투과목이 워낙 소수라 표점이 좀 유리할 가능성이 나도 보기엔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서울대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뒤늦게 공부는 충분하지 않고 욕심만 내가지고 표점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뛰어들려고 하는 친구들은 리스크 분명 있습니다 왜? 표점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평가하니 이거는 잡으려고 할 거예요 너무 이건 불구정한 게임이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잡으려고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표점 대박을 갖고 뛰어들기보다는 자기가 정말 난 자신 있어 이런 친구들이 바꾸는 건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 요번 표점 90점 나왔으니까 나 한번 해볼까 이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 작년에 나 생투 열심히 했는데 조금 이번에 힘들어서 또는 서울대 굳이 내가 그런 친구들이 생투로 다시 한번 해보겠다 공부량이 충분했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괜찮은데 올해 고3인데 처음 생투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 생원 여태까지 하다가 이거는 좀 리스크가 큽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될지는 나도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자세가 있는 경우만 바꿨으면 좋겠고 알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기간 학습 자세 모의고사 아직 커리큘럼 소개 안 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요즘에 이게 이슈라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수능 정책 변화도 있고 투과목 이슈도 있고 있을지라도 수능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능은 뭡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야 공부할 의지가 있고 공부 능력 학습 능력 있는 친구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그 변별하겠다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능은 상대평가입니다 남들이 1시간 할 때 내가 1시간 10분 1시간 30분 2시간 공부할 친구가 더 유리하게끔 나오는 게 상대평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대로 계속 공부하십시오 이런 변화에 따라서 자꾸 민감하게 반응하고 요거로 바꿀까? 아니면 공부량을 줄일까? 이런 공부로 바꿀까? 그렇게 변화하지 마시고요 그냥 묵묵하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겠어?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외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거기에 감정 에너지가 많이 낭비돼요 내가 올 초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그거 했었죠? 생활을 단순하자 해가지고 수험 생활을 단순하자 이런 거에 반응하지 마시라고 뉴스 보지 마세요 그냥 알겠지? 그냥 묵묵하게 공부하세요 그런 학생들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물론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인생이 꼭 100% 자기 노력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만 딱 변별되는 건 아니에요 온도 좀 있습니다 올해 특히 그 변동성이 좀 있어서 안타깝긴 한데 그 안타까움이 혹시라도 있는 친구들은 수능 끝나고 그 판단과 불만, 불평을 토로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알겠지?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하셔도 돼요 지금은 오로지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만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알겠죠?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온도 작용한다고 해서 이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자세입니다 좀 많이 흔들려야 하는 것 같아서 자, 모의고사 커리큘럼 소개합니다 이게 본론인데 서론이 너무 길었어 왜? 어쩔 수 없어 그 대전제를 잘 잡아야 되니까 35분이나 했어? 이거 10분 정도 말할게 모의고사 커리큘럼 심플하니까 생원부터 갑니다 저는 올해 모의고사를 강화해서 단계별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리고 정규봉투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단계별 모의고사는 지금 다 나왔고요 개념용 모의 12월 32회분 16모의는 개념용 모의에다가 준킬러에 해당되는 추론용 조금 더해서 16문제 그게 이제 2월달에 나왔고 13, 13회 분량 18모의는 지금 한참 내가 촬영하고 있는데 최고란도 가계도 이런 면이 위주로 또는 다른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그거 두 개 빼고 18문제 이거는 확실하게 1등급 잡을 수 있는 건데 6월달 출시돼가지고 지금 꽤 많이 내가 촬영을 좀 해놨어요 이런 게 이제 단계별 모의고사 그리고 이거는 정규봉투 모의고사 시즌 1이 7월 초 아마 이번 주 금요일날 7월 7일 그때 나올 것 같아요 4회 시즌 N이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6모 경향을 보고 교육당국의 변화를 딱 보고 내가 어?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 그게 이제 8월 초에 나올 거예요 시즌 2가 8월 중순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제 9모 대비 9모 경향도 반영해야 되겠죠? 9모가 중요한 또 기준이 될 거예요 시즌 3, 시즌 4가 9월, 10월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 모의와 정규봉투 모의고사 두 개로 나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개념용 모의는 이건 누구나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수능 정책 아무리 변해도 이건 반드시 필요해요 빅킬러 쉬운 거거든요 이건 시간 내로 실수 없이 푸는 거 이거는 다 맞으면 3등급이 확보가 됩니다 1, 6모의 이거 개념용 열쇠 문제에서 출원 열쇠 문제인데 벌써 다 나와 있어요 2등급 확보 확정은 아니고요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8모의고사 이거는 개념용이다 추론용이 3문제에서 2문제 더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1, 6모의보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있는데 이건 1등급 확보용 확정은 아니지만 확보될 수 있다 이거지 11문제 잡으면 적절한 시간 내에 그래서 이건 다 있으니까 오리엔테이션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정규봉투 모의고사 전체 20문제 되는 거 총 28회인데 난이도 잠깐만 소개할게요 아까 전반적으로 얘기했지만 시즌 1은 사회 분량이야 상반기 점검 그리고 구모 대비야 좀 쉽게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요구는 내가 오리엔테이션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13 플러스 7 구조로 주로 갈 거예요 물론 개중에는 사회 중에 일부는 한 회차는 14 플러스 6도 있긴 해요 추론용을 7문제로 가겠다 이거지 근데 별표 하나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요 시즌 N이 신규로 들어간 모의고사입니다 이것도 구모 대비이긴 한데 육모를 철저히 반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반영을 하는데 얘는 16 플러스 4나 15 플러스 5로 갈 거예요 그래서 둘의 난이도를 내가 별표 하나로 비슷하게 했는데 얘가 조금 더 쉬워요 요거보다는 알겠지? 14 플러스 14 플러스 6이다 실수 그래서 요정도 갈 거야 16 플러스 4는 뭐 육모도 그런 건 아니었잖아 그래서 요렇게 갈 건데 요 추론용도를 육모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근데 시즌 1보다는 조금 더 쉽게 그래서 둘이 좀 컬러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는 EBS 반영을 많이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EBS 수트카스완이 나와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듬뿍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육당국 요 육모와 EBS 반영 충실하게 따르는 고런 모의고사로 시즌 N을 올해 특별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적인 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빨리 반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준비를 해요 우리 연구실에서 모의고사 다 만들거든요 저와 외부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 만들기 때문에 곧바로 곧바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됩니다 시즌 2는 구모 직전인데요 요거는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별표 2개짜리 알겠지? 그래서 요게 요 난이도가 올 수능 예측한 난이도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측 수능 난이도 알겠지? 구모 이후에 9월 중순에 시즌 3가 나오는데 구모를 경향을 반영할 겁니다 알겠죠? 구모가 또 아주 급격하게 변한다고 그러면 그걸 반영할 건데 지금 예상으로는 요게 예측 수능보다 난이도를 좀 더 높게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13 플러스 7 구조 그대로 갑니다 13 플러스 7 13 플러스 8까지는 안 가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갈 거라 이거지 요거는 수능보다 왜 어렵게 하느냐 작년 수능 수준으로 갈 텐데 작년 수능보다 더 어렵게는 안 갈 거예요 킬러 안 된다고 생각은 큰 의미 없거든요 요거는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모래주머니 훈련 효과죠 강력한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에서는 훨씬 더 편안하게 그리고 만점 받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요런 걸 출시를 할 겁니다 요거는 시즌 2와 비슷한 수준 그래서 예측한 수능 난이도 정도로 갈 거예요 요거는 근데 이거는 변화될 수 있어요 구모에 따라서 알겠지? 이렇게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총 28회가 주르륵 다 준비가 될 겁니다 자 학습법 모의고사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기본 커리큘럼들이 있거든요 개념완성 강의 있죠? 섬기환수기환 그리고 상크스 있죠? 다 끝난 거 올바운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기본 강의들이라고 요거를 하면서 모의고사를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 내내 단계별 이 모의고사 개념용 모의고사는 섬기환과 함께 그리고 16 모의고사는 상크스와 함께 그리고 18 모의고사는 올바운과 함께 그렇게 쭉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하라고 하는 걸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 저 상크스 끝내고 이제 모의고사 집중할래요 아 그러지 마시고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특히 단계별 모의고사 그런데 지금은 이제 7월달 됐고 8월 9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 보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또 정규모의고사 20문제 풀로 되어 있는 모의고사를 또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특히 9월 모평 앞두고 특히 8월달에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그때는 이제 올바운드 예를 들어 상크스도 하면서 정규모의고사들도 같이 하는데 모의고사 시간 아래를 조금 더 하시라 그런 얘기지 알겠지? 또 하나 단계별 모의고사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규봉투 모의고사를 하는 거를 추천하고요 자 등급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등급 목표 8월달까지 해서 9모전에 개념용 모의고는 무조건 하세요 3등급 확보 기본적으로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실전 훈련 많이 될 거예요 1등급 모의고사도 하세요 이 정도 하면 2등급 확보될 수 있어요 1,8 모의고사는 조금 어렵습니다 2등급 확보용이 아니고 1등급 확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9모전에는 이 정도 하시고 나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도 되고 시즌 N 하세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즌 N은요 아까 내가 말을 파트렸는데 나중에 시즌 N 소개하면서 내가 얘기할 거야 1등급 목표하는 친구들 무조건 만점 목표입니다 알겠어? 좀 쉽게 낸다 그랬잖아 그래서 2등급 목표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이건 이제 정규 20문제 모의고사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9모 끝나고 난 다음에 9월 10월 이때 해가지고 1,8 모의고사 좀 어렵다 그랬어 단계별 모의고사지만 이거 하시고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어려운 수준까지 해줘야 실제 수능에서 2등급이 확보가 되니까 그리고 시즌 1 이거는 쉽다 그래서 할 만하고 그리고 시즌 4 시즌 2와 시즌 4가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시즌 4를 더 추천합니다 이제 9월 10월에는 왜? 9모까지 반영하거든요 9월 모평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을 잘 잡으시라고 자 1등급 목표 6월은 벌써 지났거든요 지금 7월 3일이야 여러분들은 이거는 다 해놨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하는 얘기입니다 개념 6모고 다 했어야 되고요 1,6모고도 다 했어야 돼 이거 혹시 더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구입해서 더 해도 돼요 이런 것들 되게 좋거든요 1,8 모의고사는 지금 안 끝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라는 전체 하에 아니면 7,8월 해도 돼요 1,8 모의고사 일로 내려가도 돼 상황에 따라 그리고 7,8월 특히 8월 달 집중적으로 7월부터 정기적으로 하세요 매주 모의고사 몇 회 분식 시즌 1, 시즌 N 다 쉬워요 특히 시즌 N은 만점 목표야 시즌 2까지 어렵지만 이것까지 하셔야 돼 1등급 만점 목표라 그러면 알겠어? 여기에 1,8 모의고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러면 시즌 2를 1로 넘겨도 됩니다 알겠죠? 9월, 10월에는 구모 반영한 시즌 3, 시즌 4 힘들었다 그러면 시즌 2까지 그렇게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당연한 얘기고 자 생명과학 2도 소개하겠습니다 생명과학 2는 큰 기조가 있습니다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체력도 좀 지치는 데다가 문제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양의 말씀 생명과학 2는 전년도 가기를 계속 활용하고 있어요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는데 그래도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생명과학 2는 큰 기조의 변화가 없어요 매년 문제가 비슷하게 나온다고 다만 올해는 킬러들의 난이도를 좀 낮출 것 같아요 중킬러들도 조금 쉽게 낼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작년 수능의 난이도와 유형으로 대비하셔도 다 커버가 될 거라고 그래서 모의고사도 작년 거를 그대로 출시할 겁니다 다만 작년에 시즌 1과 시즌 2가 있는데 이걸 합본 형태로 한 봉투 안에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줄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합본으로 출시할 거야 시즌 1이 개념용 모의 4회, 정규모의 2회고요 시즌 2가 개념용 모의 2회고 정규모의 4회거든요 그래서 개념용 6회, 정규 6회 알겠지? 해설 강의도 작년 거 내가 잘 찍어놨어요 이거 제공할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 정도면 올해 생명과학 2 난이도 표점 때문에 좀 낮출 것 같다 그랬지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추가로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EBS에 좋은 수특수한 문제들 많으니까 그거 더 풀어보셔도 좋고 개강일 교재 입고는 8월 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원에 시즌 2, 시즌 N과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시즌 N과 8월 아주 초반에 나올 것 같아 뭐 참고하시고 알겠지? 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상담소 운영하고 있죠 몸을 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7월달 것도 만들어냈으니까 여기 와서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답변을 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올해 좀 이슈가 많아가지고 좀 자세히 했습니다 하반기 모의고사 학습법 전반적으로 소개를 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소개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